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본석담 시간에는 토종석과 토중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토종석과 토중석에 대해서 그래도 성력이 많이 계시는 분들도 간혹 보면 혼용을 해서 쓰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초보님들께서는 처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의미에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겠다 라는 의미로 이번 주제를 토종석 그리고 토중석으로 정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러면 토종석이란 뭐고 토중석이란 무엇인가를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이제 한문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한문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길게 쓰진 않습니다만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토종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신토불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와 우리나라 국내딸과 국내대 국외 외국돌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지역과 타지역과의 이런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게 미원 제가 얼마 전에 미원의 그 볼록이를 제가 한번 올린 바가 있죠 볼록이돌이 이런 겁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이제 미원에서만 나오는 돌이죠 네 그래서 미원의 토종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근에 청천이 있습니다만은 청천의 먹석이라든가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수석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귀히 여기는 예를 들어서 덕산의 초코석이라든가 또 남한강의 일부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오석이라든가 네 또는 미사리의 호피석이라든가 또는 금강청석이라든가 어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암각지대에서 나오는 그런 고유의 돌들을 일컬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협의의 의미고요 또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돌 이것이 신토불이 우리의 것이 최고야 라고 하는 토종석이랄 수 있고요 그 상대 개념이 바로 외국의 돌이 되겠죠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인도네시아 돌이라든가 기타 중국에서 들어온 돌들 이런 것과 대비되는 개념에서 토종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토종석은 과연 뭘까요? 물론 서로가 겹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혼용을 해서 쓴다 하더라도 크게 그렇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만은 좀 더 개념을 정확히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리를 옮겨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말 그대로 이 흙 속에 묻혀있는 그러니까 많은 지각변동에 의한 또는 그 땅 속에서의 열과 압력에 의해서 일정한 강도를 가지고 묻혀있는 돌을 우리가 이제 땅을 파내서 그 속에서 마치 발굴을 하듯이 이렇게 캐내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돌들을 우리의 감자석이다 여기서 땅을 파면 감자처럼 파고 나오나 해서 아주 참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의미가 토종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고장에서 나오는 돌인데 땅 속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토종석이 되면서 또 토종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이 위에 있는 돌이냐 또는 땅 속에 묻혀있는 돌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토종석이 될 수도 있고 토종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좀 옮겨서 마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여러분께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돌 한 점은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토종석이 되겠습니다 즉 흙 속에서 나오는 돌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 돌은 중국에서 수입이 된 돌인데요 한때는 그 수입상에 의해서 대량으로 수입을 해서 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널리 이게 알려진 그런 일종의 돌입니다만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일명 보시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생겨서 이런 거를 이제 감자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국산 토종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마침 이게 조그마한 돌입니다만 요거 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샘플링으로 소개해드린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감자석이 생겼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일명 감자석이다라고 하지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이제 토종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점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돌입니다 굳이 산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강원도 무릉계곡 인근에 있는 이 산에서 땅을 파내면 나오는 돌입니다 정확한 산지를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지가 공개가 되어버리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물려가가지고 막 흙을 파헤치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대단한 불편이라든가 민원을 낳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역시 아까 우리가 비록 중국산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마치 감자들이 모여있는 뭉쳐있는 듯한 이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흙 속에서 어떠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땅 속에서 압축되고 그리고 또 어떤 열작용이라든가 이런 지각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돌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제가 설명드리는 수준은 지질학적이라든가 학문적인 머리 아픈 그런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굳이 수석을 즐기는데 물론 그렇게 아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석을 감상하고 소장하고 채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도 부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나 해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도 너무나 유명한 돌이 있어요 경상남도 고성에 가면 고성의 용석이라든가 또 우리 임진강변 저쪽 위쪽에 올라가면 어유지리의 하나의 목문석이라든가 이런 건 땅에서 이렇게 채취를 해서 용석 같은 경우에는 겉에 묻어있는 표면을 잘 다듬어서 사실은 좀 손이 인공적으로 가해지죠 그래서 멋진 경석도 나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점을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바로 이 돌인데요 이 돌은 지난번 온라인 전시회 때 출품을 하셨던 우리 광주의 동강님이 소장하고 계신 돌입니다 이 돌의 산지는 진도의 굴포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돌인데요 역시 땅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손으로 비틀어서 이렇게 돌을 엇갈리게 만든 늦한 돌이라고 해서 엇갈림석이라고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토중석에도 참 여러 가지 형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히 토중석과 구별이 확실이 되시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비록 작은 거지만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석을 우리가 채취하고 또 감상하고 소장을 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자연의 세계에 한 발 성큼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정본숙TV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